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 유행한 캠페인에 대해서는 노란 리본 운동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노란 리본 노란 리본은 여러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는 인식 리본의 한 종류이며, 종종 사람이 착용하거나 나무 등에 묶는 리본이다. 무사생활을 바랄 때 등 다양한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노란 리본을 다는 활동주의 행동인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은 1979년 이후 세계 전역에서 여러 차례, 다양한 의미에서 이뤄졌다. 2014년 4월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미국 음악 역사가들은 노란 리본을 사용하게 된 관습은 19세기 미국 독립전쟁 또는 미국 남북전쟁 시절 앤더슨빌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끝내고 귀가하던 한 수감자의 얘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역사가들은 지난 400여 년 동안 여러 형태로 불리고 있는 조지 노튼이 작곡한 노란 목도리를 맨 여인이라는 의미의 라운드 허넥 쉬워에이 옐로우 리본 에서 노란 리본의 전통을 찾기도 한다. 1949년에는 이와 유사한 쉬워에이 옐로우 리본 이라는 존 웨인 주연의 영화가 나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1973년에 토니 올랜드와 돈이 처음으로 발표한 타이에이 옐로우 리본 라운드 더우 로크 트리 라는 노래로 노란 리본은 더욱 유행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노래에는 전설 같은 얘기가 따라다니는데 1900년대 초에 3년여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다 나온 사람이 뉴욕에서 플로리다 주를 향해 가던 버스 안에서 버스 운전사에게 전해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후 1971년경에 뉴욕포스트의 피트 해밀이라는 칼럼니스트가 자신이 들은 한전과자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고잉 홈 이라는 글로 신문에 발표했고 그 다음 해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게재되었다. 세계 제1차 2차 대전 때만 해도 노란 리본은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며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참전 용사들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나무들의 노란 리본을 매달기는 했지만 오늘날처럼 대규모로 노란 리본이 걸린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서 노란 리본이 널리 퍼진 것은 1979년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였다. 이후 걸프 전쟁에 미국 군인들이 대규모로 참가하면서 우리 군을 성원하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란 리본을 다는 관습이 퍼지게 되었다.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2014년 방한 당시 노란 리본을 단 교황 프란치스코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번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펼쳐졌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